신비아파트 더블엑스 귀신특기송 같이 불러볼까요? 신비아파트 더블엑스 귀신 다음은 어떤 귀신이 나올까요? 까마귀 샌드맨 특기는 모래시계 항아리 두폴갱어 특기는 폭사변신 특기 포명기 특기는 소대장 사름쟁이 특기는 샌드맨 두폴갱어 소명기 사름쟁이 다음에 나올 귀신은 어른개신 두고 특기는 사람조조 만티두엑신이 특기는 에너지파 고양이 구멍이 특기는 생기변신 쩜의 춤목기 특기 케미황각 렌티보 만티두엑신이 구멍이 춤목기 마지막 귀신도 알아볼까요? 반홀예용 우픽기용 특기는 예언기문제 물개수확장기 특기는 트럭변신 악마벨패구르 특기는 채바티 기계정목기 특기 기계합체 신비아파트 친구들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